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날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장토탈 매니지먼트 기업 젠픽스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더 아름답게, 더 간편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크리에이트 유어 스카이. 젠픽스. 젠픽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젊은 기업 문화에서 나옵니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죠. 그래서 젠픽스가 만들면 다릅니다. 똑같아서 외면받던 천장제. 우리의 독보적인 디자인을 입는 순간, 활기를 얻습니다. 젠픽스의 천장제는 합리적입니다. 국내 최초 아연도금 강판 개발로.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였습니다. 우리의 창의적인 에너지는 단 하나. 오직 고객. 젠픽스의 답은 당신이기. 우리는 10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재. 만약 불연성 자재로 천장을 만들었더라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젠픽스는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천장제를 제안합니다. 금속 천장제 DMC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준불연성 천장제입니다.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질 위험이 없죠. 연소 시에도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증 획득은 천장제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젠픽스가 만든 DMC.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번축에 품격을 더합니다. 젠픽스의 섬세함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빛을 발합니다. 특허받은 UV 인쇄 기술, 유해물질 방출 걱정도 줄였습니다. DMC의 시공은 합리적입니다. 알루미늄 천장제의 반값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나갑니다. 다양한 종류와 컬러로 적재적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을 셀틈없이 지키는 DMC의 안정적인 구조. 설치된 클립바는 천장제 패널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보강용 캡은 천장 패널의 이탈을 막아주는데요. 뛰어난 접착력으로 태풍 강풍에 강한 것은 물론 금속 천장제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과 심리성을 높이는 선택. 답은 젠픽스의 DMC입니다. 최상의 제품을 향한 젠픽스의 고집. 숙련된 기술과 젊음의 아이디어가 당신의 천장을 바꾸고 세상의 하늘을 바꿉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카이 젠픽스